염마가큼 떨어져서 내려왔어요. 옛날 학교 분위기 학교에서 가서 조금 놀았어요. 공기놀이도 하고, 제기차기도 하고. 저는 초등학교 때 공기놀이 해보셨어요? 많이 했어요. 할 줄 모르지? 네. 이렇게 던져서 잡는 게 있어요. 근데 잘하더라고요.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. 그래서 내가 공기를 갖고 올 테니까 저기 조선아. 아니 또 어디서 공기를 가져와. 그 가방 안에 들어있다니까. 난리났네 이제 또. 해보시죠? 뭘로 할까요? 설거지는 다 했죠? 설거지 반하고 조금만 헹구고. 일단 설거지는 먼저 할까요? 설거지로 일단 한 판. 한 판죠. 오전 문제 내서는 빠지기예요. 오전 할 수 있을까요 저희? 그러면 3점? 3점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형님이 제일 약하신 것 같아요. 먼저 한 기회를 드릴게요. 이렇게 앉자 안 되겠네. 이렇게 앉자 안 되겠네. 자세가 안 나오네. 저 사람이야. 저 사람이야. 저 사람이야. 저 사람이야. 저 사람이야. 저 사람이야. 뭐지? 다 드릴게요 한 번. 저 사람이야. 저 사람이야. 저 사람이야. 저 사람이야. 왜냐면. 모르죠. 이 친구는 모르죠. 다 드릴게요. 이게 뭐냐면. 이게 위에는 멀리 보는 거고. 아래는 가까이 보게 돼있어요. 렌즈가 쭉. 도수가 달라서 이렇게 공위로 올라가면. 안 보고 내려오면. 지금 굉장히 실컷이. 눈이 되게 바쁘잖아 지금. 성공. 왜 이리 뭐하냐. 빨간 걸로 집어야 돼. 아이고. 이 남부터. 이 남부터. 볼말하다. 나이 50만은 남자 2개. 40만은 남자 3개. 한 2루고요. 한 장. 그래도 조소방이 익을걸. 젊어서. 진짜. 손이 저기 빨로. 저깍이 왼손이야. 네. 저. 옳지. 유연하게 받는 거 봐. 제일 문제 우리는. 안 보이니까 제일 문제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뭘 우연해 뭘. 유연은 뭐 1단도 못 끝냈는데. 하하하하. 그래도 우리 형님은 일단은 끝냈어. 아니야 그건. 공개 받는 자세는 됐다고. 아 자세는 됐죠. 네 그럼. 집중해서. 응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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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잘 됐다. 오 이거 괜찮은데? 솜씨 나오네. 응. 하하하하. 그래도 솜씨 넣은데 진짜. 어 이것도 좋아. 아 세 개 한 컵을 집어야 되거든 이번에. 오호. 옳지. 3점. 3점. 오쌰. 네. 옳지. 예쓰. 설거지 설거지면. 장모님하고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시 있을 거 같아. 네? 사이에 하고 들이 붙여놓고. 하하하하. 3점입니다. 3점 뭐 3점이야. 오 5점이네. 오 5점이네. 오 5점이네. 하하하하. 끝났다. 하하하하. 나는 커피 먹는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막판으로 이거 치우기 한 번. 게임. 무슨 게임? 바둑을 딱 쳐가지고 저 끝까지 누가 붙이나. 각각 붙이나? 오케이 콜. 아 주소방 승부욕 나왔어요. 지금 승부욕. 남자도 지금 승부욕 나왔어요. 조소방하고 신효주 씨가 좀 포장이죠? 하하하하. 뭘 해도 계속 그저 끝에 일일이를 다쳤잖아요? 하하하하. 저는 빼주세요. 하하하하. 제가 아까 설거지 나가다 보니까 저기 있더라고요. 하하하하. 이거 치우면서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치우면서. 네. 딱 밤 한 대. 2등은 맞기만 하고요. 네. 3등은 맞고 치우기. 1등은 때리고 때리고. 하하하하. 그러면 3등은 두 대번에 맞고 이거 치우고. 오케이. 오케이 좋아 좋아. 하하하하. 야 이거 보통일이 아니네 이거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. 장면 손가락이 ricoЕН ornaments2 mismos. 하하하하. 이거 아니요. 하하하하. 극복은 breadth으로 볼께요. 하하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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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. mechanical SYMBOL 더럽 climbs zones. 장모님 가위바위보 순서 가위바위보 두 분이서 1,2등 먼저 순서 정하자 가위바위보 장모님 제일 먼저 1등 2등 가위바위보 골치 장모님 쏘세요 이제 이쪽으로 내가 쏘라고? 네 쏘세요 유리해 저거 유리하다 유리해 저거 유리하다 유리해 유리해